이 박동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남의 바다 유듬물들도 터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삼백척 본덕 따일광단 고소대 악양두월척 박선 아비가 월광단 서왕 모여지어 진상하던 천둥은 천하구주산 천총목 그려내던 지동은 등태산수 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남양초당 경조은디 천하여 공활용단 사회가 풍불로라느니 내고 함성의 영초단 풍진을 찌는 은은은 가령진이 태평군군군 대원단 연불타령 지워놓고 춤추기 좋은 춤추기 좋은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골방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장은 초당전 화개상의 머루타래 포동은 파란춘성 바라방창 풍절 분해분해 화초단 꽃숲 불척까지의 웅 끓어졌다는 출문 통영칠 대모반의 안성유호기 대전문 강구연월 격양가에 배부르다 암보단 알뜰 사랑 정든 이미 달을 버리고 가기 준 두 손길 덕 잡고 가지 말라 돌이 볼 수 임보되고 홀로 앉아 복수 공방의 상사단 부월 청막공단이요 심심공복 속니 해문간에 무섭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부기다 남북수단 부식 과개개 궁초단 행실 부족의 꾀초단 절개해 있는 송죽단 서부렁 석척 세발랑능 또 방주 청사 홍사 동교님 명 백남능 흥남능 와라 사주 당포 융포 세양포 수수 동호주 내가 경상도 배워야지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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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어렵다 경상 경상도 광저포 경상도 경상도 광저포 외매의 흥어정의 갑사로다 외매의 흥어정의 갑사로다 외매의 흥정의 갑사로다 외매의 흥정의 갑사로다 해 주 원주 해 주 원주 콩주 옥구자주, 길주, 명천, 샘, 마포 해주원주, 봄주, 옥구자주, 길주, 명천, 샘, 마포 강진나주, 극상, 샘, 모이기며 강진나주, 극상, 샘, 모이기며 한산, 샘, 모시 한산, 샘, 모시 생수, 삼팔, 갑진, 고사, 관사 생수, 삼팔, 갑진, 고사, 관사 정공단, 옥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송화세까지 그저 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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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essential 혼무역 오 Rod bardzo muj которой 어디서 Pan 어떻게 Looks dues 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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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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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열한 번째, 열두 번째야.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 해갖고 색이 합이야.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까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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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 그죠. 시작.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 소속이 송이 11, 12. 송화 이렇게 9, 10, 송화색 해갖고 세기합.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까지. 그죠. 시작. 또 꾸역도 11, 12부터 11, 12부터. 그러니까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까지. 그죠.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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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이렇게 가면 돼. 자.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까지. 그죠. 꾸역,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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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건 다른 거에서 쌀불이 털어낼 때 그 해서 자기가 배워서 그게 헷갈려서 나도 지금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 표시 qued고 안했어 의 아 나온 어라 그렇게 돼 꾸여 나오느라 그렇게 됐다 시작 다시 어디부터지? 경상도 경상도 광저포 경상도 광저포 그러니까 어디서 도가 나와야 되면 경상도 이렇게 나와야 되네 경상도 경상도 그래갖고 오가 팔방에서 오오오 이렇게 하면 돼 경상도 이렇게 시작 경이 두 박자 상도 두 박자 그 다음에 도가 하나 둘 셋 네박자 근데 한 박을 먹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경상도 광저포 경상도 광저포 맨맨 흥어정의 갑사로다 맨맨 흥어정의 갑사로다 혜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혜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마포 HasS warriors 강진나주 극상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마포 한 산 세모이시 한 산 세모Mich 생수삼팔 값진 고사관사 생수삼팔도 저기요 열 11 열둘이에요 샘모이기며 한산 샘모시 생수삼팔 11 열둘 9 열 생수삼팔 값진 고사관사 해주원주, 콩주, 옥구자주, 길주, 명천, 샘, 마포, 강진나주, 극상, 샘, 모이기며, 한산, 샘, 모시, 한산이, 오륙박, 한산, 샘, 모시, 생수, 산팔, 갑진, 고은, 사, 관사, 이렇게 해야 되는게, 시작, 해주본도 시작, 해주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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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해주원주, 콩주, 옥구자주, 길주, 명천, 샘, 마포, 강진나주, 극상, 샘, 모이기며, 한산, 샘, 모시, 생수, 산팔, 갑진, 고, 사, 관사, 생수, 산팔, 갑진, 고, 사, 관사, 이렇게, 생수, 산팔, 갑진, 고, 사, 관사, 정공단, 정공단은 열 번째, 정공단, 홍공단, 홍공단이 합히고, 시작, 정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그저, 그저까지 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 어렵지, 자, 그러면 해주원주부터 다시 시작, 해주원주, 콩주, 옥구자주, 해주원주, 콩주, 옥구자주, 길주, 명천, 샘, 마포, 강진나주, 극상, 샘, 모이기며, 한산, 샘, 모시, 생수, 산팔, 갑진, 고, 사, 관사, 정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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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구역을 하나 더 넣어요? 구역, 구역, 나오느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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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구역, 나오느라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 구역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가요 어려운 것을 배워서 겁나게 이게 배달살이 어렵거든 그것을 어려운 것을 혼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살짝 저기 하지만 7년 그 연적으로 이걸 잡아먹고 있는 거야 이게 봉이야 봉 봉을 쉽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잘 들여올 돼 다시 경상동 광저포 경상동 광저포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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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cript 그냥 경상동 어하오오오오오 광저포 시장 경상도 광저포 매매 긍정의 갑사로다 매매 긍정의 갑사로다 해주원주 공주옥구 자주 길주명천세마포 시작 해주원주 공주옥구 자주 길주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모기며 한산세모시 생수삼팔갑진고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어 구요도 꾸요 disability 아니다 오후이 아 아 아 으 diego 아버고 IM ho ho Dog시 꾸역 꾸역 담아라 그러지나이 겁나 어렵소이 새해 하셔야 되겠사 그치 오늘 이렇게 마무리였지만은 새해 한 번 더 짚어드릴게 새해 하셔야 되겠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